법정 스님, 인생명언, 괴로움도 갈등도 모두 털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자. 첫 번째, 행복에 이르는 12가지 길.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나누라.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눠 가질수록 잔고가 줄어들 것 같지만 출세간적인 입장에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내 안에 있다.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물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족은 골방에 갇혀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작은 것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라.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스스로 물으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 주는가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갈 뿐이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애초에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소유와 소비 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존재 지향적인 생활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 자주 버리고 떠나는 연습을 하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낡은 탈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 목은 수렁에서 거듭거듭 털고 일어서라. 자신의 생각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 밝은 삶과 어두운 삶은 자신의 마음이 밝은가 어두운가에 달려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붙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말의 의미가 안에서 여물도록 침묵의 역과기에서 걸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안으로 말이 여물도록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쏟아내고 마는 것이다. 살 때는 삶의 철저에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의 철저에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살 때는 삶의 전력을 기울여 뻐근하게 살아야 하고 일단 삶이 닿으면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떠나야 한다. 삶의 장비를 최대한 간소하게 갖추라. 집, 식사, 옷차림을 단순하게 하라.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지만 안에서 향기처럼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지 말고 때로는 밤에 텔레비전도 끄고 촛불이라도 한 번 켜보라. 그러면 산중은 아니더라도 산중의 그윽함을 간접적으로라도 누릴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물으라. 단 10분이든 30분이든 허리를 바짝 펴고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라. 이렇게 스스로 묻는 물음 속에서 근원적인 삶의 뿌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상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늘 근원적인 물음 앞에 마주 서야 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이런 친구는 절대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가볍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을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서 삶에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으며 너무 가벼워서는 안 된다. 옥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의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본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주인 카드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보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던 말았던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눈으로 보는 것에 탐내지 말라. 속된 이야기에서 귀를 멀리하라.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남의 영역을 침해하면서 욕심을 부린다면 자신도 해치고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우리가 전문 지식을 익히고 그 길에 한평생 종사하는 것도 그런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특색을 지닌 얼굴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남의 얼굴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 자기 얼굴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이력서라고 하지 않던가. 동시에 자기가 한 말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의 허물을 보기는 쉬워도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아라. 미워한다고 소중한 생명에 대하여 폭력을 쓰거나 괴롭히지 말며 좋아한다고 너무 집착하여 곁에 두고자 애쓰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생겨나니 사랑과 미움을 다 놓아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분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늙는 괴로움도 젊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병이란 괴로움도 건강을 좋아하는 데서 오며 죽음 또한 삶을 좋아합니다. 즉,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오고 사랑의 아픔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두 가지 분별로 인해 온다. 좋고 싫은 것만 없다면 괴로울 것도 없고 마음은 고요한 평화에 이른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며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인연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 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이것이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는 수행자에 걸림없는 삶이다. 사랑도 미움도 놓아버리고 나쁜 벗은 멀리하라. 나쁜 벗은 자신 뿐만 아니라 남의 영역까지 폐를 끼치는 사람이다. 자기 것은 금쪽같이 인색하도록 아끼면서 남의 것에 눈독 들이고 손해를 끼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손자 사무라는 말이 있다. 사귀면 해를 끼치는 유형의 나쁜 벗을 뜻하는 말로 허세를 부리는 친구 아첨을 잘하는 친구 교활한 친구를 말한다. 가진 것도 없이 큰 소리만 치는 허세부리는 친구는 믿음이 안 가고 남에게 찰싹부터 새치여로 있는 말 없는 말로 환심을 사는 친구는 진정성이 없어 속을 알 수 없고 여기저기 말을 옮기고 이간질하는 친구는 교활하고 간악하니 이 세 가지 유형의 친구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 가지 유형의 친구로 인해 이름을 더럽히고 명예가 실추되어 급기야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는 자신에게 있어 빛과 같지만 나쁜 친구는 자신에게 있어 캄캄한 어둠과 같다. 좋은 친구는 가까이 하되 나쁜 친구는 멀리해야 해가 없는 것이다. 좋은 친구는 빛과 같아 나를 기쁘게 하지만 나쁜 친구는 어둠과 같아 나를 근심해 살게 한다.